작가님. 빨리 와, 빨리. 어수와. 왜 이렇게 느껴요? 어수와. 옷이 그냥 진짜. 이제 진짜 짬짐이 된다, 이거지? 작가님, 보졸 작가가 막 이렇게 쫑파티 막 눕고 막 이래도 돼요? 이거 또 괜히 또 이런다 또. 지 옆에 윤 작가 자료라고 아무것도 못 앉게 하더니. 진짜? 나 많이 기다렸나 봐. 쟤가 언제였지? 그냥 내가 더위를 많이 타서 그냥 옆에 내가 자리 비워둔 거거든. 야, 니네 진짜 꼴 보기 싫어. 사귀라면 사귀고 잘라면 사귀고 빨리 빨리 해버려. 공룡지만 벌써 3년째. 누가 둘 중에 버티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에요, 작가님. 누구겠습니까? 저는 아닌데. 왜요? 그러면은 지금 저 윤 작가가 깐 거야? 왜? 우리 용석이 마음에 안 들어? 깐긴요, 감독님. 조 감독님이 무슨 남자예요. 브라더죠, 브라더. 아무것도 모르는 용석이 제가 3년을 키웠잖아요. 야, 윤 작가 진담인 것 같다. 너 진짜 아닌가 봐. 와, 나 이거 지금 존심 상하지? 윤 작가님 계속 이러면 진짜 내가 진짜 확 꼬셔버린다. 아, 그래? 그러려면 오늘 누나보다 먼저 뻗으면 안 되는데? 네? 가. 가. 나한테 와. 잘해줄게. 한잔해, 누나. 그래. 누나는 무슨. 수고하셨습니다. 스플래치 화면은? 이상 없습니다. 오케이. 로그인할 때 웹 거진 증상 어떻게 됐죠? 네, 버그 잡았습니다. 프로필 동영상 업로드. 네, 작동됩니다. 끝장. 결말에 2.0 업데이트. 완료. 지난 3주간 2.0 업데이트를 위해서 철회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신 여러분. 여러분들에 대한 그 노고에 대한 감사는 연말 보너스로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. 우와! 한 달 매출 5만 원도 안 되던 우리 결말회를 해마다 200% 이상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함수. 다소 부끄럽지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. 우리는! 납니다! 이런만큼! 돈 받자! 컴백! 네네! 야! 척 좀 마셔, 마셔! 아! 아유, 뜨거워. 맥주 왜 이렇게 뜨거워. 이제 옷 갈아입으셔도 되겠네요. 저 갈아입은 건데요, 어제 건 찐핀, 오늘 건 연핀. 아... 네. 대박! 우리 식당에서 윤소희 봤어, 윤소희! 눈물! 윤소희? 그게 누군데? 왜? 우리 투자자야? 맞아요. 윤 작가님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작가님,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아, 제가 몰려. 소희 씨가 너무 고생 많으셨죠. 아니에요. 저, 그럼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. 헐, 센스 봐. 미안, 작가님. 마지막에 수습하느라고 고생 많았지. 뭐래, 세상. 3년을 계속 고생시켜놨고. 그러게. 만난 지도 벌써 3년이나 됐네, 우리. 저기... 작가님. 나 작가님한테 할 말 있는데. 네. 저기... 좀 지나갑니다. 아! 아, 네. 아, 나는 산책, 산책 좀. 어. 저기, 빨리 들어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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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